하늘공원에서 억새밭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풍경을 감상하며, 함께 마포미래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재단 걷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가오는 10월 14일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3회 마포미래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재단 걷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걷기 코스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 억새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간식과 음료는 물론 추첨을 통해 경품도 푸짐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 걷기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구민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